인천중앙교회 그런저런 의미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70플러스1주년 기념일을 드릴 수 있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땀과 눈물로 세운 이 교회가 오늘까지 주님의 의뢰 가운데 왔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종교계획주의를 맞이하여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 또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교회 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의 땀과 눈물이 겪고 헛되지 않고 앞으로 더 풍성한 열매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